배수지가 당신이 잠든 사이에 5st 녹음을 완료했다. 한 드라마국 관계자는 29일 일간 스포츠에 배수지가 sbs 수목극 당신이 잠든 사이에 삽입곡 녹음을 이미 마쳤다. 드라마 중반 이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. 배수지는 지금껏 자신이 출연한 작품 s t를 불러왔다. 드림아이 빅 국아에서 함부로 애틋하게 등의 삽입곡을 불러 화제를 모았다. 이번에도 드라마 s t에 참여하며 연기와 노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. 지난 27일 첫 방송된 당신이 잠든 사이에 는 박혜련 작가 특유 섬세한 대본과 배수지 m% 미드엇 이종석의 연기력까지 더해져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. 방송 4회만의 시청률 9%까지 오르며 동시간대 1위인 mbc 경원선을 추격하고 있다. 특히 배수지는 연기 변신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. 섬세한 감정표현과 높은 몰입도를 필요로 하는 우열신에서는 큰 공감을 샀고 이종석이 자신을 좋아하는 줄 알고 착각하는 모습은 귀엽고 사랑스러운 매력을 더했다. 당신이 잠든 사이에 는 누군가에게 닥칠 불행한 사건 사고를 꿈으로 미리 볼 수 있는 여자와 그 꿈이 현실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검사의 이야기다. 김진석 기자 suprjs골뱅이 jongang. 혹 kr 연결된 보드 이슈 들어올 자리. 김진석 기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